이산여산 이산여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자주 왔던 만원 그렇게 가야되요 시작! 이산여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눈 찾아왔건 만원 세상사 쓸쓸 얻어가냐도 어디에 청춘일러니 또 날 백달 한심하구나 잘 친다 내 청춘도 잘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번들었을 때가 있냐 도망왔다가 가려거든 가둬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냐 희 ệc 흑은 방 조성하시다 옛부터 잃어 잃고 여름이 하고 가을이 돌아오면 활로 성품 호랑해 못해서 흘리게를 꼽히지 않아 너는 왕고 탐구 못 덜고 다음이라오 겨울이 돌아오는 왕고 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흘리게 흐른 세계라 대고 보면은 서울백 서울백 참찍이의 권리 모두가 백까지 모시고 나 구영생활은 한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즐거지면 다시 청춘을 노려라 도와세상 본님 내 절 기대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했소 동그날과 삼그날 검증 근심 다 지내면 한사십 동호사 인생 아차 한번 즐거지면은 공망 사은 천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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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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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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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가까운 청춘도 이나 흐른다 세워라 가지마라 가는 우리 손을 늘어질거 흐러 네 은 흐르 네 하 흐르 낙 토요 은 빙 은 은 은 은 을 차별로 차돌라 여세상으로 먼저 보내 버리고 당허지원님 내놓은 서로 보아만 갔었자 우리 여고수 하나 탄생 먹었어 고객님이 아주 뭐 절대시 고갈대회 하시니까 그리고 한가지 서운한 것이 있다면 북은 가랑만 치면 안되야 입을 쉬려서는 안되는 것이야 입도 추임새를 하면서 해야지 관족만의 북을 치고 계셔 그리고 또 다른 여성 회원님들은 여성창으로 또 하게 될까봐 미리부터 연습을 얻으라고 이렇게 준비된 여성 회원님들을 위해서 아니할 수 없어 아니하면 없죠 남성 회원님들은 북을 잡으시고 북을 좀 살살 쳐야 돼요 북을 좀 치지 마셔 여성 회원님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안이 시킬 수가 없는 거 안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하고 남성 회원님들은 여유 있게 아니 저거지 추임새 남나 그거 기억해둬요 그 참 기억해두시라고 남성 참 그게 좋은 참이니까 좋은 참 잖아요 잘 좀 기억해 기억해도 여성 회원님들 어떤 점이 좋겠어 꼬미님 정답 좀 하려 이거 시작이란 소리여 이게 시작하는 소리여 아니 그렇지 그렇게 하면 시작하는 소리 그렇게 하면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시작하면 안 시작하면 안 시작하면 그렇지 안 하면 돼요 이산조산! 시작! 이산조산! 이산조산! 굿질피니 군병고 봉이로 가라 골차도 박건만원은 세상 사슬슬 얻어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이놈이 우날 백달 한심이구나 새청춘도 날 돌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발출하는 봄을 당겨 오늘 쓸데가 있느냐 박수! 엄마 갔다가 가려면 가버라 여기가 가도 여름이 되면 문방초생마시라 백붓어 밀려있고 여름이 나고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품 봄을 안 내로 해둬던 알개를 높이니 않는 광고 단풍도 없던 곳 조용히 해! 감사합니다. 언제든 이 분암의 발기를 벗이고 가라 고정 세월을 다 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을 맞자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넣어라 고정 세월을 다 없이 흘러가고 인생이 모두 다 생년을 산다고 해도 봉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끌시고 다 지나면 반사십도 산생 안참고 죽어지면 풍랑삼초로 흥이 오게나 풍랑삼초로 흥이 오게나 고정 세월을 다 없이 흘러가고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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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이 흘러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으로 온다 보내버리고 오직 원님들 서로 모아 앉아서 안녕 속속 그만 먹게 하면서 어둠거리 놀아 자세 아이고 우리 남성 회원님들 폭이 엄청나게 늘었네 그러면 자세도 참말로 자세는 폭은 그만금만 잘 치는데 자세는 명고 자세 우리 오대사님이 오늘 국방 힘을 그냥 여기다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탁 우조더니 와 막 완전 명고 자세 나와 60만 대군 60만 대군 거느리고 있겠지 그러니까이 회장님께서 이렇게 치지 고시 짐수라는 게 뽀대로 묶고 사는 거 아니야? 뽀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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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대가 되어야지 못 쳐다요 잘 치셨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비도 오고 그러니 흥탈형은 한번 불러보이겠죠 빗소리도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해보시고 가을 되었으니까 국화도 피워보고 빗소리도 해보고 빗소리도 해보고 그러니 가을이 보이밀 가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